OK, 최빈이 리딩버디 242 리듬 연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Dear 에디, 친애하는 에디에게 에비 했어요. OK, 이거 전번에 단어할 때 몰랐지? 네. OK, 물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누구누구에게 편지 쓸 때 이런 식으로 보내도 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처음 보내는 사람한테는 Dear라고 보내야 되겠죠. 처음 보는 내 친애한다고 해요? 예, 처음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Dear 누구누구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면 이 글의 종류가 뭐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글의 종류가 뭐다? 편지 글의 종류가 뭐다? Letter 편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외에 글의 종류에는 다이어리, 일기 같은 것도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시, 소원 같은 것도 있고, 소서, novel, 수필, 에세이, 글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글의 종류가 뭐라고요? Letters 계속해서 I heard about 싸이월드 last year I heard about 싸이월드 last year 나는 들었다 싸이월드에 대하여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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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월드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I heard about 싸이월드 last year 뭐라고요? I heard about 싸이월드 last year Okay, 싸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t It What I heard about it It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무엇에 대해 들었니? 작년에 작년에 넌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영어 표현 What Did you Hear? Hear? Hear이었나요? Yeah, hear. 바로 About Last year Ok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Say I Heard About Last year Okay What Did you Hear? Abou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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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그랬더니 대답이 I Heard About Cyworld I Heard About Last year What Did Okay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뜻은 그러나 나는 흥미 없었다 흥미가 없었다 그때 Okay 이거 At that time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지 않나요? Then 그렇죠 뭐? Then I wasn't interested at then Okay 그래서 이거 그때 At that time 은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될까요? 어 작년에 또는 내가 싸이 월드에 대하여 들었을 때 내가 싸이 월드에 대해서 들어 봤을 때 너무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얘도 넣으면 될까? 어 에 에 에 내가 작년에 싸이 월드에 대해서 들었다 내가 작년에 싸이 월드에 대해서 들었다 내가 작년에 싸이 월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처음 부터요? 처음부터요?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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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n't interested When I Heard About 싸이 월드 Last year 여기 있죠 아이고 여기 있죠 네 Okay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라 하죠 Interested의 뜻은? 흥미로운 Okay 흥미를 가지게 된 재미있어 하는 예 그래서 무슨 시죠? 어찌 이 어떤 시 무슨 시죠? 하죠 어떤 시 Okay 뜻이 뭐죠? 흥미를 가지게 된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찌 Okay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흥미를 가지게 된 사람이라고요? 무슨 어찌 시입니까? 흥미를 가지게 된 어떤 시 뭐 어떤 시 앞에 뭐 붙였습니까? 네 뭐 붙였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사용됐습니까? 비동사요 비동사인데 낫을 집어넣었죠 네 내가 관심이 있었다 였으면 I was interested 내가 현재 관심이 있으면 I am interested 내가 과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I was interested 근데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I wasn't interested Okay 계속해서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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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Now 5 Now control So The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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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1 과거 현재 비동사 네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 무엇이 너의 삶이니 이제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 되었니 영어 표현 어 어 이제 이제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묻고 답하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삭 이에스 그니까 그만큼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 now sideward is my life sideward is very important to me now important의 뜻은 중요한 sideward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제는 sideward은 이제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sideward is very important to me now ok 계속해서 sideward는 지금 인스타라든지 뭐 아니면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I update my photos everyday I update my photos everyday I update my photos I update my photos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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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일마다 사진 업데이트 해 What's doing every day? ah What do you do? 매일 뭐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I do 누구하다, 여기도 있네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I do 도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day? 했더니 I update my photos everyday Ok.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do you do everyday? I update my photos everyday What do you do everyday? I update my photos everyday What do you do everyday? I update my photos everyday I update my photos every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does she do? 매일 하는 일이면 현재야, 과거야 과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할 일이면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어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어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어 미래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어 현재 가지고 있는 습관이요 내가 맨날 사실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갖고 있대 맨날 하는 건 미래 아니에요 어제도 했는데 습관이면 어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내일 하면 어제 했지 오늘 해 안 해 했어요 내일 해 안 해 할걸요 그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습관 표현이네 그럼 이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어 현재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도 하고 있는 습관이잖아 그럼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지 네 내가 지금 이런 습관 내가 현재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습관이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어 현재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 뒤에는 Yesterday 이런 말이 어울리겠는데 어제 뭐 했었니 너 어제 뭐 했었니 너 어제 뭐 했었니 너 어제 뭐 했었니 이건 언제 했던 일이야? 어제 어제는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래서 이건 무과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디드 하다시 중에서 디드죠 네 근데 매일 하는 일이면 현재 습관이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오네 계속해서 읽고 뜯 짠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에 댓글을 남긴다 나를 위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음 뭐가 있었나요? 제시였나? 됐, 됐, 됐 오케이 찍찍찍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댓글을 남깁니다 나를 위해 이거 뭐 쓸래? 어떻게 또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친구들이 어 또 쓰기 귀찮은데 아까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들은 댓글을 남겨둡니다 날 위해서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 네 네 네 네 무슨 사예요? 네 뜻이 뭐예요 일단 그리고 그리고 무슨 사예요? 접속사죠 접속사 예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런 거 접속사 얘도 그러면 버시 접속사면 엔드도 접속사 아닐까요? 접속사가 나오면 누가다를 몇 번 쓸 수 있게 된다고요? 두 번 여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여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누가다가 왜 한 문장인데 두 번 나올 수 있었어? 접속사가 있었어 오케이 비치세 뜻은? 방문하다 리브의 뜻은? 남기다 둘 다 무슨 시야? 하다 그래서 무과다 접속사 무과다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남겨둡니다 네 좋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뭐 쓸까? 내가 업데이트를 하면 내가 나의 사진들을 업데이트한 후에 화면 이 말이죠 내가 업데이트하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날 위해 댓글을 남겨둡니다 네 오케이 그럼 얘 지우고 뭐 할까? 자 어 아이 어? 업데이트 마이 포토 수 아프트 라이 업데이트 마이 포토 트랜피지 댄 데이 리브 넌스 브러 미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자 어? 언제 너의 친구들이 방문해서 댓글을 따니 아니 아니 이건 이건 놔두고 내가 궁금하면 내가 대답으로 듣고 싶은 건 방문하고 댓글을 남긴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어 방문하고 댓글을 남긴다 뭐라 뭐라 내가 너의 사진들을 둘 둘을 업데이트한 후에 친구들은 무엇을 하니 널 위해 널 위해 어 사진들을 업데이트한 후에 친구들은 널 위해 무엇을 하니 어 어 어 어 무엇을 무엇을 너의 친구들은 친구들이 하니 너의 친구들 하니 너의 친구들 하니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이 뭐 하니 What do friends do What do friends do What do friends do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What does do 그러니까 방문하고 댓글 남긴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친구들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네 Friends 앞만 길어봤자 They 오케이 그래서 걔들 뭐 하니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친구들 뭐 해주니 What do friends do 오케이 그래서 네가 사진을 업데이트한 후에 친구들은 널 위해서 아 널 위해서가 빠졌구나 For you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이 네가 사진 업데이트한 후에는 널 위해서 무엇을 해주니 What do friends do for you after you update your photos What do friends do for you after you update your photo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friends do for you What do friends do for you You update You update After you update your photos 어 어 After you update your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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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friends do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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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fter you update your photos おう after you update your photos Quote 포토els foram 아 혹시 간지러 포토OS 여기 나와 아니야 어 izado superhero harmony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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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계속해서 심지어 학교에서 나는 오직 그것을 이해하여 생각할 수 없겠다 그것을 이해하여 생각할 수 없겠다 사이월드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사이월드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사이월드에 대한 생각밖에 안 나요 완전히 중독됐어요 even the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even the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사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이 전화 듣고 싶으면 무엇을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오디션을 가진 밖에 없니 영어 표현 무엇을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엇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 밖에 없니 영어 표현 영어 표현 영어 표현 영어 표현 영어 표현 영어 표현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그렇지 이제 완전히 원리를 깨우쳤죠 even the schoo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the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the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the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the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the school 헤턴이 대답이 even the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사이월드 오케이 사이월드 완전히 중독됐단 말이죠 인스타에 중독된 것처럼 틱톡에 중독된 것처럼 제 친구 같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사이월드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사이월드 어제 나는 썼다 5시간을 사이월드 사이월드 나는 어제 5시간을 사이월드에서 보냈어요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사이월드 뭐라고요?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사이월드 오케이 그래서 사이월드에서 어제 몇 시간이나 보냈니 라고 묻고 싶어요 숫자 개수가 궁금하네요 숫자 개수 숫자 개수 숫자 개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본 너는 썼니 사이월드에서 어제 사이월드에서 너 어제 사이월드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니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 그렇지 우리는 많은 우리 우리 몇люд ? 몇분둑 ? 몇분둑 ? 몇분둑 ? 몇분둑 ? 몇분둑 ? 분량이 워낙습니다. 자 내가 분명히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라고 물어본다고 처음 얘기합니까? 아니요. 개수가 궁금할 땐 뭐? how many? 양이 궁금할 땐 how much?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양이 궁금할 땐 how much? much water, 물 셀 수 있어? 없어요. much book, much books, much money? much money! much 뒤에 셀 수 없는 게 온다고요? 네. 왜냐하면 much는 양이 많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양이 이만큼 있는 거, 양이 이만큼 있는 거 이거는 a little, 이건 much. 네. 몇 개? 한 개. 몇 개? 많이. 한 개. 네. 한 개의 양이 적다고, 한 개의 양이 많다고. 네. 오케이. 개수가, 영어에서는 개수가 많음과 양이 많음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네. 어? 얘가 이렇게 된 건 much 해진 거예요. 네. 얘가 이렇게 된 건 many 해진 거라고요. 네. 그래서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옥수. 옥수형이 온다고요. 네. 됐습니까? 셀 수 있는 거의 개수가 궁금하면 뭐라고요? How many? How many? 여기에 hours 있으니까. 몇 시간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부르면 되고? How many hours? 오케이. 그래서 몇 시간이라면 어제 싸이월드에서 보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hours? Do you spend to your own 싸이월드? 오케이. 자, 나는 썼다가 너는 써누이로 바뀔 차례죠.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to your own 싸이월드? Did you spend? Did you spend? On 싸이월드 예스텔데이?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아, 너무 길어요. 오케이.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몇 시간이나 보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고. 혹시 어디 갔어?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싸이월드 예스텔데이? 그랬더니 대답이? Yesterday, I spent five hours on 싸이월드.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싸이월드 예스텔데이?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싸이월드 예스텔데이? 했다니 대답이? Yesterday, I spent five hours on 싸이월드.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the city did you?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many? How many? 무엇을 썼니? 다섯 시간을 썼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런데 얘만 궁금하면? How many? What이 아니고? How many? What이 아니고? How many? 하고 얘를 따라서 붙여주면 된다. How many hours? Five hours? 네. 책 몇 권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책을?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넌 책 몇 권 갖고 있니? How many books do you have? 그랬더니 다섯 권 갖고 있어. 그럼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How many? 대답. Five books.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게 궁금해. Five. 개수가 궁금해. 그래서 뭐가 됐어? How many? 하고 이렇게 따라와서 붙여주면 몇 권의 책이 되겠죠. 몇 권의 책이? 그 다음에 누가니? Do you have a... Do you have a... Yes. 그니까? 개수가 궁금할 때 내가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오늘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How many 하고 How much가 다르다는 얘기 해줬습니다. 네. How many books이야? How many books이야? How many money이야? How many books? 그니까? 하듯이 hours is. 오케이. 네. 계속 계속.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it here. Well. Okay.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What 뜻은? 나는...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 못...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숙제를. 나의 숙제를. 그리고... 잘 못 잤다. 잘 자지 못했다. 나는 숙제도 안 했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 잔. 뭐라고요? 잔. 자 그럼 여기 지옥이다 뭐 넣으면 될까? 잔. 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잔. 나의 숙제를 죽는 것 같은데.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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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알.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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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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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다. 못잤다. 무슨 시덩어리야 지금? 파다씨 앞에 누가 다. 근데 똑같은 누가 다니까 얘는 뭐 해버렸다? 생략 해버렸다. 누가 못잤어. 누가 안했어 숙제. 자요. 누가 못잤어. 아까 전에 비슷한 거 안했나요? 있던 거 아있네. 누가 다 여깄네. 비티스의 뜻은? 리브의 뜻은? 누가 방문해요? 친구들이. 누가 남겨둬요? 친구들이. 이거 뭐예요? 접속사. 똑같은 거 했죠? 네. 좋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내가 숙제를 했었으면? 난 나의 숙제를 했다. 난 나의 숙제를 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 표시했는 거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낫.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파다씨 디드. 오케이. 그럼 디드가 어떻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두 플러스 디드. 그렇죠. 그럼 안 했다 할 때는 숨어있던 디드랑 낫이 여기에 속에 지금 디드랑 두가 같이 있는데 디드가 돋보여서 디드만 눈에, 디드로 보이는 거죠. 네. 여기 속에 들어있던 디드가 날 빠져주고 얘는 두가 두 속에 들어있던 디드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인 두. 그래서 나는 했었다는 뭔데? 난 안 했었다는 난 안 했었다는 오케이. 누가 다 이거든 이거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파다씨 디드죠. 그 다음에 I can't stop. I can't stop. 나는 멈출 수가 없어. 그렇죠. I can't stop. I can't stop. 사이월드. 그래. 사이월드 하기를 멈출 수가 없다. 완전 중독됐다. 그렇습니까? 사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니? 영어 표현 What Can't you sto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했더니 I can't stop. 사이월드. 중독됐어요. 그 다음 계속했어.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에디슨? 내가 뭘 해야할까요? 오케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하기? 네. 상대방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하기? 충고 좀 해주세요. 아 충고 전 충고가 필요하면 충고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뭘 해야할까요? What should I do? 오케이. 조심해야할게. 이거 하면 영어로 뭐가 생각나요? How 뭐 그런데 영어로 표현할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 반드시 충고 요청할때는 How should I do?가 아니고 뭐라고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제가 무엇을 해야할까요? 알겠습니까? 네. 충고 요청할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오케이. 그래서 편지 마무리네요.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제 뜻은? 제발 날 도와줘요. 오케이. 어떻게 하도록 도와달란 말인가요? 충고에서. 뭐를 내가 뭘 해야하는데 그걸 도와달라는 건가요? 싸이월드를 그만해야되는데 자기 혼자서 못하겠으니까 충고로 팩트를 때려달라는. 야 청렴. 너 뭐 제대로 시험도 못 쳐놓고 이거 뭐 그냥 내놓고 안고치고 있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틀린걸 알고 있어도. 아쌍. 알고 있으면 공부하고 고쳐야될거 아닙니까? 최민이 수고했고 잘했어요. 프린트 챙겨가시고요. 하고.